서든어택은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FPS 장르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 사양이 낮은 편이다 보니 가정에서 즐기는 분들도 많고 또는 가까운 PC방을 찾아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서든어택을 하다보면 주로 스킨을 적용하고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PC방에서 서든어택이 설치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스킨을 넣고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PC방에서 서든어택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는 경로만 알면 되는데 먼저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내 PC의 C드라이브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로컬 디스크을 누른 다음에 넥슨 폴더를 누르고 목록에서 게임 폴더에 스킨을 넣고 적용하면 끝나죠. 수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서든어택 폴더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설치된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블로그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고 더블클릭하고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 없이 바로 활성화된 실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든 폴더 열기 메뉴를 누르면 게임이 설치된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폴더를 눌러서 다운받은 스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PC방 서든 폴더 찾기 두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